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도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도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쾌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쾌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신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쾌, 여호와의 쾌, 법쾌, 증거쾌, 언약쾌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쾌가 예루살렘으로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올 때에 이 과정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벅차고 감격하고 너무나 좋아서 뭘 했다고 합니까? 뭐 했다고요? 춤췄습니다 아이고 가능만 하다면 우리 현우택 집사님 일어서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춤추셨거든요 네 춤을 췄다고 합니다 사실 노래는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춤췄어요 춤 왜 춤췄냐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벅찬 감동이 있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반응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죠 찬양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찬양입니다 거기에 리듬이 있고 음이 있고 이러면 찬양 그리고 그냥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나오면 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참 중요합니다 진실된 거 누구나 다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아 정말 너무 좋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죄를 저지르는데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용서하지 못할 그럴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서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왕으로서 왕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왕의 체면, 채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더라도 한 집에 가장이라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직장이나 어디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뭔가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찬양하면서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꿀뚝 같습니다, 진짜 와, 가능만 하다면 제가 진짜 춤 잘 추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냥 몸이 반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막 집에서는 혼자 있으면서 온갖 막 좋다고 막 손도 들고 막 표정도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니시니까 저의 이런 모습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동시에 들잖아요, 동시에 은혜 받으면서 동시에 또 사람이 생각나고 주변이 의식되고 아, 이게 여전한 제 마음인데 그래도 집중하려고 집중하려고 늘 노력하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주변을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언약회가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춘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변을 돌아봤다면 뭐지? 왕이?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윗의 안에 누가 나옵니까? 미갈이 나오잖아요 미갈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수치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좀 다 근엄하게 뭔가 책 잡힐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하들과 백성들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저리 좋다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갈의 시선과 다윗의 시선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사건은 동일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언약회가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이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언약회라는 게 뭐냐면 언약회는 증거회, 언약회, 약속의 함, 상자 상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이 언약회인데 그 언약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개명 돌판 들어있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해서 이것이 들어올 때에 빼앗겼다가 잃어버렸다가 이게 다시 회복될 때, 들어올 때 다윗은 이것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모른 사람들은 아, 뭐지? 저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언약회가 돌아왔는가요? 회복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가요? 행복한 게 어떤 거죠? 막 웃을 일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입니다 이건 뭐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지 이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먼지와 같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입술로 뭔가 그것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이걸 충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그냥 온전히 몸을 맡긴 거였어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행복한 거 아니고 진짜 울어나오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찬양 진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약회가 뭘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언약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식기명 돌판이 없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없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회, 증거회는 뭔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요?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온전히 가지고 붙들고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기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다른 이유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노래를 하고 막 좋아한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착각이에요 스스로 기뻐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이런 나는 신앙인이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만든 신앙의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아니라 거짓된 기쁨도 마치 참된 기쁨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했는가 이 여호와의 괴 언약괴가 회복될 때 그렇게 즐거워했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오래전 옛날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임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다윗에게 아브라임에게 모세에게는 특별했고 나에게는 특별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박수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니까 그래도 같이 즐기자라고 해서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저 박수 잘 치게 하려면 저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만 없지 제가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게 하고 웃기게 하는 거 제가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열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여지고 이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진실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고 이게 누가 옆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내가 그렇고 내 옆에 사람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때에 언약회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이 백성들의 그 찬양의 모습 못지않게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되고 몸이 몸치라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가족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너무나 귀한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소를 중심으로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소의 피로 사신 그 놀라운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리소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하여서 그 집중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